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제 갈 때까지 갔네요 막 갈 때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올린 글의 서두입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제 막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본질을 버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 친박 행세를 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윤석열에 붙어서 친윤돌격대 행세를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해체를 뜬금없이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를 잡는 묘책이라고 아부하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게 거지없습니다 그런다고 털튜브로 변신한 김문수 전 지사에게 윤석열 후보가 손을 내밀어서 중책을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 제가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한 날 이제 취소합니다 자꾸 그러면 영혼이 타락한 남자가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본질을 버리면 추해집니다 홍준표 씨가 아주 화가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제법 나이가 있는 사람끼리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김문수 씨의 도발적인 글에 대해서 아주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올린 도발적인 글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홍준표 지사가 그렇게 방방 뜰 정도로 심한 글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해체를 한 초강수로 김종인을 마침내 제거했습니다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를 잡는 일석삼조가 될 것입니다 일종의 덕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홍준표 의원이 발건하자 김문수 지사는 이런 글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홍준표 의원에게 제가 묻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면 영혼이 맑고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하자면 영혼이 타락한 것입니까? 타락한 것입니까?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1951년생으로 71세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1954년생으로 57세입니다 두 사람은 현재 첨예학의 입장이 다릅니다 김문수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좌파 집권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것이 김문수의 주장입니다 홍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후보의 자질과 처갓집 비리 때문에 나보고 지지하라고 강요하지 말라 정권이 교체되든 안 했든 그것은 나는 알 바 아니다 뒤에 이야기는 본인이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금 하고 다니는 은행을 보게 되면 좌파 집권 종식 이런 것은 내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1월 4일날 이준석의 깽판 짓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본심이라고 봅니다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당대표를 쫓아내겠다는 발상은 대선을 포기하자는 것을 뜻합니다 지지율 추락의 본질은 후보의 영양미협과 후보의 처갓집 비리인데 그것을 돌파할 방안 없이 당대표를 쫓아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모두 화합에서 하나가 되는 방안을 간구하고 지지율 추락의 본질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방안이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헛소리로 일부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털튜브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추락의 결정적 요인이란 것은 모든 것이 윤석열 후보의 자질 미달이나 이런 거라는 것이죠 결국 홍준표 의원의 입장은 후보의 자질이 미흡하고 저같이 비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애시당초 당설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뽑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언젠 중에 나를 뽑았으면 참 다행일 건데 당신들이 잘못한 거다 이런 것이죠 결국 이재명 후보가 돼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홍준표와 김종인의 차이입니다 다른 곳에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페북에 유병훈 님이란 시민이 남긴 글을 소개합니다 이 유병훈 님이 남긴 그런 주장이 보통 지금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대표 시민으로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한때 대통령 예비 후보가 되었던 분이 당을 위해 힘을 합치고 같이 뛰어서 정권 교체해야 하는데 평론가적인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험망고 정과자인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원팀으로 같이 뛰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님은 뒤에서 총질이나 하고 다른 당원들처럼 철부디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시민 유병훈 님 이게 지금 보통 민초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미흡하더라도 어떻든 좌파 연구 집권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좌파 연구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유승민이든 홍준표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선거판에 아무래도 경험들이 많을 테니까 난 모르겠다 이재명이 되더라도 난 모르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해석을 하자면 시민 유병훈 님 이야기가 그냥 한 분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좌파 장기 집권 좌파 연구 집권을 걱정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절박한 심정이고 마음일 겁니다 돕고 돕지 않고는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나라의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에 그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국민 일반에 대해서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가져야 될 책임감인 거죠 윤석열이가 밉더라도 국민들을 보고 국민들이 불쌍했으라도 국민들이 마음에 짠해서 나서서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의 도리라는 겁니다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그게 할 짓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홍준표 의원이 김문수 씨를 보고 영혼이 타락할 수 있다는데 영혼이 타락할지라도 돕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홍준표 의원이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책임론으로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당신 뭐 했냐 당신 뭐 했냐 사람들이 따질 겁니다 아마 맥살 잡고 따지려고 하겠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진